중소변처기업부는 유망 예비소상공인의 창업 지원을 위한 지역 거점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올해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도 3개 지역으로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의 창업교육과 체험, 실습 등을 위한 물리적인 공간을 기반으로 유망한 창업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소상공인을 발굴해 창업교육, 실전 창업전 점포 운영 실습, 창업 자금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정된 각 지역에서 사관학교를 활용한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한 주요 협업계획은 강원도는 사관학교 설치를 위해 수도권과 강원도 전역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한 홍천터미널 내 일부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강원도의 지역 특산물과 관광자원, 귀농, 귀촌 인력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창업을 연계 지원합니다. 또 경상북도는 경북 북부권역 등 경북 전체를 포괄하는 창업 자원들을 발굴하고 소상공인 창업지원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관학교 교육생의 신제품 개발과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다수의 소상공인 창업지원 유관기관들과 함께 사관학교 우수졸업생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제주 우수제품 품질 인증 제도 인증 등을 부여함으로써 사관학교 교육생의 창업활동과 온오프라인 판로 확장 등을 지원합니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2022년까지 전국 17개 지역으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 창업 거점 구축을 완료하고 사관학교가 지역의 특성과 고유가치 등을 기반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유망한 소상공인들에게 이들을 위한 지역의 다양한 창업자원들을 연결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